네,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커리큘럼 영상은 제시생용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혹시 초지생이거나 행정학을 공부 안 해본 제시생은 초지생용 커리큘럼 영상에 따라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행정학을 어느 정도 해본 제시생분들은 제시생용 커리큘럼을 잘 따라와주시면 되겠고 일단 제시생분들이니까 저에 대해서 다 알거나 아니면 합격생들이 수험 적합성은 김덕관이다 합격하려면 김덕관이 꼭 들어야 된다 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퍼펙트 플러스 컴팩트 저만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도 이후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 아시죠? 자, 아무튼 제 입으로 말해도 될 정도로 수험 적합성만큼은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 행정학을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온 분들 이 분들이 특히 지금 계획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행정학은 문제없이 점수가 잘 나왔는데 다른 과목 때문에 혹은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아쉬웠던 분들 또 있겠지만 행정학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 자, 그분들이 진짜 내년에는 그런 시행착오 또 겪지 않고 바로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실력이 여러분들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실력에 따라서 아주 자세하게 잡아줄 겁니다. 자, 일단 한번 쭉 띄워보면은 이렇게 크게 개념완성, 문제풀이, 마무리 단계 이렇게 나눈 다음에 제가 그 사이사이의 단계들을 구분해 놨는데 뭐 초시생 커리큘럼은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와 다른 점 5단계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생략된 단계들이 보이죠? 재시생이니까. 재시생에 맞게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 그냥 사진 찍어서 그대로 하면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실력이 다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잘 듣고 본인 실력에 맞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학 실력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실력도 고려해야 돼요. 다른 과목 더 부족한 과목이 많아서 그거 안으로 행정학에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한다면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행정학 실력 그리고 남은 시간 다른 과목 실력 등등등을 고려를 해서 지금 보시면 뭐가 필수 같아요? 여기 혼자 빨간색 그냥 딱 봐도 얘는 꼭 해야 된다. 필수다라는 게 보이죠? 2단계 기출강의 플러스 기출문제 회독 제가 기출문제 강의에서 당일 복수 방법으로 기출문제 회독 함께 병행하는 방법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해보신 분들도 또 해야 되겠고 그동안 제 강의로 공부 안 한 분들은 무조건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단계 기출강의 기출 회독은 모든 재시생 필수 해봤든 안 해봤든 안 해봤든 했어도 또 해야 되겠고 점수가 낮든 높든 필수 해본 분들 그리고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어차피 금방 끝나요. 그리고 이제 점수가 낮고 안 해본 분들은 안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게 진짜 합격을 위해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 여러분들의 기출문제 파악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를 회독하고 거기서 시험문제계를 필요한 것을 뽑아내고 내 걸로 만드는 훈련 과정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다시 모든 재시생은 2단계 필수다. 2단계 필수다. 자 그런데 이제 1.5단계, 2.5단계 이게 재시생용 커리예요. 초시생 커리에는 없는 0.5단계 1.5, 2.5는 재시생용 1.5는 1단계 이론강의에 달리 이론 플러스 기출로 되어 있죠. 이론강의 비중을 좀 이론의 설명을 비중을 줄이고 기출문제를 훨씬 많이 봅니다. 그리고 1단계와 달리 기출 OX나 실전이키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 지배기출문제를 통으로 훨씬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해봤으니까 제가 아주 기출적인 아주 쉬운 예시까지 다 들어가서 이론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론 설명은 필요한 거 핵심적인 거 위주로 줄인 다음에 그 시간에 기출문제 물론 그래도 개념 완성 이론강의 성격이다 보니까 이론 설명이 꽤 자세하긴 해요. 누가 활용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론, 개념 예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1.5단계를 듣고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들을지 말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천차만별이니까 본인이 개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듣고 넘어가는 것인데 뭐 이런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선생님 저 애매한데 이거 들어야 될지 말할지 좀 애매한 상태인데요. 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민이 되면은 다른 과목 실력이 충분해서 행정에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1.5단계부터 하는 거지. 고민되면. 그리고 처음부터 정답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건너뛰고 2단계를 들어봤더니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이제 1.5단계로 다시 백하면 되는 거고 1.5단계를 들어보니까 이거 뭐 너무 쉬운데 그럼 2단계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 거고요. 바로 정답을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해보면서 조절해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5단계 압축정리는 뭐냐. 1.5단계를 건너뛴 분들 중에 2단계로 바로 시작한 분들 중에 2단계를 하면서 기축문제는 빠삭하게 파악했는데 1.5단계를 안 하다 보니까 개념이 약간 찝찝함이 남아있는 거야. 한 번 개념을 싹 정리하고 싶은 거야. 개념만. 그런 분들이 2.5단계 압축정리를 활용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4단계 마무리 단계를 주는 압축정리 같은 경우 20강이란 말이에요. 시험문제계를 필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하는 거. 근데 이거는 30강이에요. 그만큼 좀 더 이론 설명이 자세히 하겠죠. 그래서 이론에 관련된 찝찝함을 없앨 수 있는 압축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죠. 어떤 분들은 1.5단계를 듣고 2단계. 이렇게 했으면 2.5단계 필요 없습니다. 이론을 두 번이나 했는데 그 다음에 1.5단계를 안 듣고 2단계로 넘어온 분들 중에 2.5단계를 듣고 마무리 넘어가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2단계만 듣고 마무리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됐죠. 실력에 따라 방금 이 세 가지 중에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없는 20강짜리 4단계 압축강이 등등등 3단계 진도벌 보기사 등등등 여러분들이 시간과 여력이 되고 그 다음에 각 강의 OT를 보고 본인에게 필요하면 활용해도 돼요. 활용이 돼요. 그런데 핵심. 핵심은 뭐냐. 자 제 희생 같은 경우에는 실전 동영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많이 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도 초시생 때와 달리 이론과 기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빠삭하게 파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니니까. 그런데 부족했던 건 실전 연습이었어요. 실전 연습. 그래서 당연히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합격을 위한 본질적인 내용이고 이게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이건 필수.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 훈련을 많이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시생 때는 모든 모의고사 다 못 볼 수도 있다. 초시 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국가집 구급 대비로는 국가집 구급 쌍둥이 지방집 구급 대비로는 지방집 구급 쌍둥이 쌍모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워낙 각 시험에 최적화된 방식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또 설명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각 시험에 최적화된 쌍모로 마무리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과 여력이 되며 활용한다고 했는데 제 희생은 시간과 여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영 모의고사부터 다 활용을 하고요. 지방집만 보시는 분들도 국가집 쌍둥이도 같이 다 보셔야 됩니다. 시간과 여력이 되니까. 그리고 특강들도. 제가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개정법률 특강 30분짜리 이것만 예의상 본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제 희생은 브리타라비 특강, 개정법률 예상문제 및 생소한 문제 대처연습 특강 세 가지를 다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특강은 당연히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니까 자, 브리타 대비, 개정법률 예상문제, 생소한 문제 다 공통점이 뭡니까? 이 기출문제에 없던 거 그걸 이제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죠. 브리타 대비는 내용도 좀 배우고요. 개정법률도 당연히 내용은 배우는데 예상되는 문제 패턴으로 생소한 문제 대처연습은 내용은 배운다라기보다는 처음 보는 게 당연히 나올 수 있거든요. 행정법률은 무한정하니까 10년, 20년 공부에도 처음 보는 건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비가 불가능해요. 대비하면 아예 점수가 떨어져요. 시험에 떨어져. 그런데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정답률을 높여갈 수 있거든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시험 준비한다는 게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와 시간이 주어진 만큼 더 탄탄하게 내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있는 게 핵심. 그리고 제가 다 색깔로 강력 조절을 해놨죠. 뭐 필수에다가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도 뭐 쌍모는 당연히 각 마무리로 최적화 되었으니까 빨간색, 네모, 동형까지도 묶어서 특강들도 노란색, 하얀색 다 나눠져 있고 이렇게 강력 조절을 다 해놨으니까 이 안에서 본인의 실력에 맞게끔 남은 시간에 맞게끔 조절을 하되 자, 이제 시간이 더 남으면 더 남으면 아까 말했듯이 3단계 진모 예전에 안 봤다면 진모도 활용하고 진모 강의 OT를 보면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출물질 회독도 병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병행하는지 설명을 해주고 4단계 20강짜리 핵심 키워드 문제 해결이 필요한 키워드에 집중하는 압축적인 그것도 OT를 보고 본인에게 필요하면 활용하고 다 보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과 여력이 되면 그리고 예전에 안 봤다면 본인에게 필요한 것을 OT를 보고 골라서 활용하면 된다. 그랬는데도 시간이 남네. 그랬는데도 시간이 남아. 그러면 국칠, 지칠, 쌍모도 있죠. 자, 모의고사 연습 많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국칠, 지칠, 쌍모가 당연히 구급들, 쌍모보다는 어렵겠죠. 더 어려운 문제 연습도 하고요. 자, 다시 말하지만 다 보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과 여력이 되는 만큼 됐죠. 그러면 이제 제 시생이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탄탄한 고속점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인 실력에 맞게 또 남은 시간 다른 과목 실력에 맞게 조절해서 계획자 요령들을 배운 겁니다. 그냥 단순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꼭 이렇게 제가 알려준 요령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게 정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면서 조절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더 해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가끔도 아니라 많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뭐까지 봐야 되나요? 시험 공부에 뭐까지 봐야 되나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뭐? 붙어 봐야 하나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준 게 뭐예요?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거 붙어 하다가 그것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다가 시험장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봐야 된다? 뭐 그런 걸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출문제 회독 몇 회독하면 합격하나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죠. 또 아시다시피 이런 모의고사들을 활용할 때도 제가 각 OT에서 다 설명해 주죠. 모의고사 틀린 문제는 기출문제 어떻게 찾아보고 어떻게 복습하는지도 다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계속 계속 기출문제 모의고사 병행해 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각 모의고사 강의 OT에서 다 설명을 해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병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최대한 하다가 시험장 가는 겁니다. 이게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7급 남았는데 7급도 7급도 여기까지는 똑같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 동영 5단계까지는 똑같고 6단계가 7급이니까 국가직 7급 쌍도의 모의고사 지방 7급 쌍도의 모의고사로 이렇게 나뉘어지죠. 뭐 9급, 7급 출제 내용상 출제 포인트상 차이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7급인 만큼 몇 문제가 더 겉모습이 어렵게 나오는 거라고 그랬죠? 생소한 문제를 썩는다거나 아니면 겉모습을 복잡하게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7급인 만큼 난이도가 더 어려운 만큼 당연히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모의고사도 더 어려운 문제로 훈련해야 되겠고 그리고 특강들도 브릿수 대비 계정 고민 예상 문제 및 생소한 문제 대체 연습 특강까지도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어쨌든 9급만 보시는 분들도 시간이 나는 만큼 더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고 7급은 시간도 더 나고 문제도 더 어려우니까 더 많이 반복해야만 해요. 기출문제 회독도 더 많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7급까지는 시간적 여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단계 애매하면은 또 듣는 것이고 자 그래서 9급 7급 차이 7급에는 기본적인 공부 방법상 내용상 차이를 두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많이 반복 훈련한다. 더 많이 반복 훈련한다. 이게 7급에서 똑같이 고득점하는 방법 물론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만큼 커트라인은 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7급 보시는 분들은 국가직구급 지방구급 쌍금위 모의고사도 거의 필수나 마찬가지예요. 시간 다 되잖아요. 이렇게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9급에서는 국칠 지칠 쌍모까지는 필수는 아니지. 9급 볼 때는 새로운 국칠 지칠 쌍모는 안 나아야 되니까 작년 국칠 지칠 쌍모를 활용하는 소리였고 7급 시험 앞두고는 새로운 국칠 지칠 쌍모가 나오겠죠. 그리고 국구 지구 쌍모는 나와 있겠죠. 9급 시험이 먼저니까. 그래서 다 다 시간도 되니까 활용을 해야만 하겠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똑같아요. 똑같아요. 할 수 있는 만큼 역시 최대한 지어짜내고 시험장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아쉬움을 겪어봤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바로 끝내야죠. 이번에는 똑같은 후회와 미련을 또 남기면 안되겠죠. 제가 방법 계획은 다 잡아줍니다. 행정학 제가 책임집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번에도 그동안 잘못 공부했던 그 시행착오를 똑같이 반복하게 되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재지생이 되니까 1년이나 기다려야 되니까 몇 개월 놀다가 시작 그러면 재지생의 이점이 사라집니다. 초지생이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혹여라도 지금 방황하고 있다가 그래도 마음 먹고 공부를 해보자 커리큘럼 영상이나 봐볼까 이런 분들은 지금 당장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영부영 보내다가 몇 개월 금방 가고요. 재지생의 이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초지생분들을 앞서고 있거든요. 그게 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렇게 이번에는 꼭 실천해서 후회와 미련 남기지 않고 합격으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지생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친구 9 10 8 9